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먹으니까? 어? 뭐죠? 멈췄어. 이거 나 정지화면인 줄 알았어. 멈췄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아니, 이거 고추장으로 산 거야. 고추장이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와, 대박. 이게 뭐죠? 뭐야? 암소. 암소 뭐, 암소 뭐, 암소 뭐. 뭘 긁어? 너무 빨개. 안 긁혀, 안 긁혀져. 안 퍼져? 와, 젤리 같아, 젤리. 뭐야, 선제? 뭐야, 선제? 암소 한우의 1등급 찰손지예요. 와,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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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선제라서 정말 귀하기도 정말 귀한 거예요. 아, 너무 맛있겠다. 나 선제 정말 좋아하는데. 선제 비싸고 맛있어요. 고급 식재료죠. 어?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근데 이게 피쳐봐, 이거. 너무 피잖아. 어? 아. 어? 그래, 흰 옷은 아니라니까. 튀어, 튀었어, 너무 많이 치셨다. 솔미야. 어? 어? 어, 선진 거 알았어? 어, 왜 이래? 아니, 오빠 이거 다 튀었어. 왜 열었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궁금해서. 처음에 궁금했는데. 아니, 선지가 이렇게 젤리 같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가짜 같아, 너무 선명하니까. 그치, 너무 선명해서. 자, 봐봐. 푸딩 같지? 봐봐. 진짜 푸딩 같다. 너무 커. 진짜 푸딩 같고 젤리 같고. 네, 맞아요. 너무 커. 아니, 주지 마. 내려놔. 아니, 주지 마. 내려놔. 아니, 잠깐 내려놔. 저렇게 빨간 선지는 처음 봐요. 내가 할 때 그 선지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진짜 이게. 자, 오빠 여기다가 이거 좀 퍼줘봐 봐. 이거를. 선지 커몬. 그래. 우는 잘 theat正aré. 그러면, 이 hacerroom. 앞으로огда 위반 your hair, mejor. 지금 되게 잘해. 실제로аем 주 spad индивиду saggi3ơm 더 스린들 유비를powered quo. 선지 커몰被 이하려 gaan穩입니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저렇게 퍼져도 돼요, 남이?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부부는 됩니다, 부부는 됩니다. 퍼지는 건 괜찮아요. 내가 지금 뭐 할 것 같아? 이거? 이건 이제 으깨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으깨야지. 자. 물토 뒤로 가. 물토 뒤로 가. 뭐 치잖아. 아니, 구속물 되게 좋아하면서도 저렇게 무서워요. 와,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다. 아, 안에는 저런 색깔이 나는구나. 근데 이게 촉감이 되게 신선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실 때 희열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선지 으깨는 거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언니가 처음 뵀는데 언니도 무서워. 언니도 무서워. 천천히. 촉감 이상할 것 같은데. 되게 묘하지? 아니, 얼굴 예쁘게 해야지. 아니, 얼굴 예쁘게 해야지. 귀여우시다. 그러니까요. 어떤 요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붓이요. 아니, 보통 선지국 먹을 때 이렇게 좀 덩어리가 이렇게 있지 않나, 이걸? 오늘은 좀 다른 요리를 할 거야. 선지국이 아닌가 봐요. 아우, 피냄새. 너무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참여. 껍데기. 껍데기.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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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도요, 손미 씨가 나와서 그 구속물이 다 완판됐어요. 오늘은 선지네요, 선지. 저거 뭐야, 표정. 이거 떨어뜨리면 오빠, 오늘 진짜 불안하다. 어, 조심해요. 아, 저 쏟으면 진짜 대형 사고인데. 쏟으면 난리 납니다. 떨어뜨리면 완전 비상이지, 이거. 아니, 그런데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걸.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걸 참. 밑을 받쳐야 돼요. 조심조심. 그렇죠. 여기. 안 돼, 나. 아니, 그러니까 반만 사, 다음부터는. 알았어. 저기 재석 씨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시키는 거 다 해요. 다 해. 아, 맴돌고 있어요, 주위를. 어, 믹서? 이거를 이제 믹서기에 곱게 갈아줄 거예요.